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RTX 4090 랩탑 성능 공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엔비디아의 RTX 4090 모바일 탑재를 저희 퀘이사존이 입수해서 곧바로 테스트를 진행했구요 그 벤치마크가 공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RTX 4090 모바일의 성능은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인 RTX 3080 수준에 가까워요 자 바로 스펙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노트북은 레이저의 블레이드 16이었구요 그 안에 4090 모바일이 장착된 녀석이었습니다 GPU의 제조 공정은 RTX 40 시리즈와 동일한 TSMC 4나노구요 쿠다코어 개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펙은 데탑 4080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차이가 있었던 건 클럭 쪽인데요 아무래도 노트북은 무게나 크기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바일 GPU들이 클럭이 원래 더 낮아요 그리고 사실 1815MHz라는 클럭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노트북 쪽은요 당연하게도 데탑보다 소비전력이 적은 편인데 저희가 입수한 제품은 기본 TGP가 115W였구요 이 정도 소비전력의 이 정도 클럭이면 제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노트북 특성상 제가 보여드린 TGP랑 부스트 클럭 이건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조하지만요 레이저 블레이드 16의 기준이니까 모든 4090 렛탑의 성능이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 소비전력이겠구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성능입니다 제 옆에 그래프는 10종 테스트 종합이구요 FHD 해상도에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노트북은 기본 TGP가 115W 최대가 175W였다는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데탑 글카인 RTX 3080의 성능이 100%였을 때 4090 렛탑은 최대 소비전력에서 95.7% 기본 소비전력에선 87.9%가 확인됐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전세대 데탑의 하이엔드 포지션인 3080에 가깝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건 맞아요 뭐 물론 기존 루머로는 4090 모바일이 데탑의 3090과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이건 4090 모바일의 성능이 100%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노트북 플랫폼의 특성상 제한적인 크기의 히트파이프라든가 이 데탑에 비하면 다소 적은 개수, 적은 크기의 쿨링팬만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장착되어 있는 인텔의 13950HX의 스로틀링이 발생했고요 기본 TGP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블레이드 16의 특성상 기본 전력 상태에서는 일부 게임 플레이 시 클럭이 3GHz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본 전력 115W 상태일 때 CPU의 이러한 성능이 이 4090 모바일의 발목을 잡았고요 이 칩 자체가 가진 스펙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확인된 거예요 자, 그 다음 QHD 성능 여기서는 데탑 3080을 뛰어넘는 게 확인되는데 TGP가 175W였을 때 그때는 105.3%의 성능 수준을 보였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런 노트북 스펙이면 FHD가 아니라 QHD로 플레이를 할 테고요 따라서 게이머가 느끼는 실제 성능은 데탑 3080보다 근소하게 더 우월하다 이렇게 체감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로를 다 따진다면요 완벽하게 데탑 3080 본체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온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 RTX 40이고요 따라서 DLSS3라는 초강력 무기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위쳐3 RT 울트라 그리고 DLSS3 벤치마크인데요 여기서는 확실히 데탑 3080을 큰 격차로 압도합니다 2.45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노트북이 이 커다란 덩치를 가진 데스크탑 본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DLSS3 아직은 엔비디아의 마케팅 전략에 더 가깝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번 RTX 40 모바일의 이점은 확실할 테고 따라서 데탑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겜트북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아...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이게 참 가격이요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이 제품은 아니라지만 일부 회사들의 4090 겜트북들 지금 국내에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봤더니 500만 원 아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500만 원 중반에 갖고 왔고요 그 SSD 2TB 옵션 이런 넣은 제품들은 600만 원이 넘어요 어... 이게 끝판왕 스페인 건 알겠는데 겜트북 하나가 600만 원? 이거는요 진짜 뭐 연식 좀 있고요 키로 수 좀 붙은 그런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뭐 매번 원자재 상승이나 금리 인상이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거는요 부담이 커도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50만 원 정도는요 100만 원 정도 하는 그 가성비 겜트북 하나 사고요 거기에 풀수 사고, 액박 사고, 스팀 덱 사고, 아이패드 프로 사고 거기에 뭐 맥북이나 갤럭시 북까지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하이엔드 사양의 노트북만 포기하면 모든 콘솔에 휴대용 기기에, 태블릿에, 사무용 노트북에 뭐 다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그냥 대탑 하나 세팅하고 3080 대탑 글카 그거 그냥 중고로 하나 꽂고요 남은 돈으로 치킨 치켜 먹고 말지 이건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요새 노트북 시장 노트북 이슈 이후로 참 흥미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노트북 시장이 점점 더 그 영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다음 RTX 50, RTX 60 그쯤 가면 그냥 게임트북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발 가격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볼터님, 볼터님은 어떤 노트북이 제일 기대되나요? 어 나는 지금 나오는 노트북들은 좀 기대가 안 되고 그 메테오레이크 나올 때쯤 그때가 제일 기대된다 과연 운석이 인텔 본진에 떨어질까? AMD 본진에 떨어질까? 그게 너무 궁금해 이건 좀 더 맘에 대해서도 롱ke고르가 예정입니다 롱ke고라 롱ke고라